연속낭독 그런데 그 즈음 인터내셔널 대학 이사장이 바뀌면서 학교 이전이 거론됐다. 오스트레일리아 동쪽 피자섬으로 학교를 이전하는데 같이 갈 사람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마침 그 즈음 김장환 목사님을 만나게 돼 그 상황을 얘기했다. 그랬더니 김장환 목사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송 목사가 극동방송 미주지사를 만들자고 해서 세웠으니 이젠 미주지사장이 일을 맞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극동방송 미국 본부 안에는 코리아데스크라는 한국 극동방송 북미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있다. 극동방송은 세계 4대 방송사 중 하나다. 그래서 다가오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 직원들의 국제 감각과 영어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래서 국장급을 2년마다 받고 미국에 파견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았고 또 미국에 사는 교포 중에 공산군 성교에 관심 있는 크리스천들과 동력을 하기 위해 1983년에 설립하자고 제안해 세워진 곳인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LA에 가서 극동방송 미주지사장 일을 맡게 됐다. 그런데 간혹 한국에 출장 와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자기들도 언젠가 LA 지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지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기도 중에 1년 뒤에 자리를 물려주기로 하고 퇴임을 했다. 퇴임을 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함께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 즈음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이정숙 교수와 교학처장, 부교학처장이 미국 출장길에 나를 만나러 왔다. 그 당시에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하용조 목사였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내게 그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송 목사님, 요즘 하목사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어른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송 목사님이 적극자라고 모시고 오랍니다. 결국 나는 기도 중에 횃불 트리니치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말은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또 이사를 해야 한다. 그래도 자식들이 가까이 있는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할지 물었다. 아내의 답이다. 갑시다. 운전사가 가자는데 가야죠. 그래서 아내와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2007년이었고 내 나이 69세대였다. 이 나이에 주님이 다시 써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나는 학교를 위해서 해야 할 다섯 가지를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실행했다. 학교에선 나를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임명했다. 첫 번째는 학교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를 의미 있게 하기였다. 2008년이 학교 개교 10주년이었다. 뭔가 의미 있게 기념 행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인 스티브 그린을 한국에 초청했다. 스티브 그린은 큰아들 잔과도 친구였다. 스티브 그린은 한국에 와 미 8군을 비롯해 여러 교회에서 공연을 했다. 남산 음악홀에서 콘서트도 하며 1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다. 두 번째는 학교 발전기금 묵무아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동안 우리 학교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던 구조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존하시길 바라시지 사람에게 의존하는 걸 바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 결국 학교의 재정난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였다. 그래서 학교 기금을 모으자고 제안을 했고 실천에 옮겨지게 됐다. 학교의 어려운 상황 해결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교수진부터 자발적으로 발전기금 묵음에 참여하도록 했다. 교수진은 설선수범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발전기금으로 냈고 나중엔 학생들도 동참하게 됐다. 연속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3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